LA 한인회와 헬스케어 그룹 큐레이티브가 함께 다음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7차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실시됩니다. 접종받는 백신 종류는 화이자로 대상은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고 나이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 없으며 당일 오전에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날 한인회관에선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합니다. 최근 들어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시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작은 증상이라도 의심된다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